그 즉시 입수시킬 테니. 그 즉시 입수시킬 테니. 정신 똑바로 차려. 미션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. 진짜. 비키한 동물 아메리칸 무플로건 누비. 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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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우리는 아나운서 출신 지석진 형님이 계십니다. 아 무서워! 아 진짜 무서워! 아 진짜 무섭다! 베리 씨부터 잃을 거야 준비 시작 아예 나부터 해야지! 이번 공영지의 미션은 러시아 예전 이 롤은 꼬부트에서 출발하며 상투패를 뚫는 브리퀸 지나 로스트 브리퀸! 승기야 안녕! 선구해요! 선구해요! 나는 원래 놀이기구를 잘 못하거든요. 원래 안 좋아해. 자세는 이렇게 편안하게 해. 온몸에 힘을 줍니다. 자 광수 씨부터! 승기 배우는 열대와 골슨 브롬퍼 베리언! 승기 배우는 열대와 골슨 브롬퍼 베리언! 승기 배우는 열대와 골슨 브롬퍼 베리언! 아이씨. 야 5초 한 명이 5초 이렇게 하면 6개? 시작! 이빙 공공실 비추는 러시아 니쥬 니쥬 아나운서 출신 지석진 형님이십니다 니쥬 MC 슈블리 이런 걸 봤습니다 니쥬 첫 글자부터 드렸어 니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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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섬진이 형 머리가 없어요 섬진이 형 머리 아 집에 좀 부고 왔어 섬진이 형 섬진이 형 섬진이 형 할 때 복화술로 계속 하고 있으면 되겠다 섬진이 말대로 섬진이 형 할 때 입을 계속 아 진짜 진짜 진기야 한번 해보자 박수야 자 1등 1시부터 준비 시작 요원이 되어 처음 배운 말은 반갑습니다를 프랑스어로 본주로 엄청대 프랑스어로 본주로 엄청대 프랑스어로 본주로 엄청대 스페인어로 골라 엥이 닿고 네 고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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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크다